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지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 예. 블러드 형님이 미국 주식의, 미국 시장의 확장기 초입 단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전반적으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좋게 얘기합니다. 주말까지 좋게 얘기했고, 진짜 바닥이냐, 그다음에 진짜 올라가는 거냐 얘기하고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 지겨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가 정돈 찍었습니까? 아직 기다려야죠. 숫자 안 나왔죠? 그냥, 하지만 저희는 찍기 원하는 거고,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런 바람이 있지만, 실제 그런 확실한 숫자가 안 나오면, 짐 바닥까지 아니라고 보니까, 좀 이따가 같이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선물 흐름을 좀 짚어보고,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입니다. S&P 500 선물 0.1%, 다오가 0.03%, 나스닥 0.1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한 번 그림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올라가다가 지금 다 내려온 거거든요. 다 많이 올라가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 기대감에 장출만 올라갔다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물론 불안불안할 것까지는 없지만, 주식을 막 살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거짓말치 몇 번째입니까? 한, 25번째. 아니, 이번, 올해. 5번째. 5번째. 거의 4번째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돈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샀다가 또 물리고 또 물리고 하다 보니까, 좀 신중해 보자는 게 제 의견이니까요. 좀 이따가 한번 제 자료를 보시고. 하여간 지수는요, 현재 점점 내려와서 거의 보악가 내려왔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제 계속 보고 있었는데, 볼 때마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아마 출발 때는 거의 보악가 출발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것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된 자료는 두 가지 제목입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의 짐바, 짐바, 진짜 바닥이 아니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월가의 판단은 어떤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월가의 판단은 적용까지 보탰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넌 프로피티블 테크, 돈을 못 버는 테크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그 미가 무엇인지,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되게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박종원 팀장, 팔란티어? 팔란티어. 팔란티어 있죠?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아직, 아, 그렇죠. 본전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어렵죠. 한, 꽤 걸릴 것 같고. 그렇죠. 어쨌거나 바닥에서 올라간 것 지금 굉장히, 제가 지금 딱 세 종목. 소파이. 아직 한참 멀었고요. 소파이는. 소파이는 저기 우주에 가 있고. 팔란티어가 아니었나요? 팔란티어도 있고. 메타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르기 쉽지 않으면 참, 진짜 대단한, 대단합니다. 근데 장기 투자자입니다. 장기 투자자고, 어쩔 수 없는. 비자별적 장기 투자자. 강제 장기 투자자. 제 그 얘기할 때 우리 챕터가 얼굴 보셨어야 되는데, 정말 저렇게. 제가 정말 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종목들도 제가 이제 또 보고 있습니다. 아, 있군요. 아,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혹시 참여형으로도 그렇게 좋은 주식 따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좀 이따 그런 비스무리한 주식들의 흐름을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의 흐름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 건데요. 다우가 주간에 5.4%, SM100이 6.4%. 낮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7.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엄청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가 실화하는 금리 내려갔고요. 유가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상승에 도움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많이 오는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주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주가 매주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일단은 지난주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석 가장 의미 있는 게 뭐냐? 두 번째 칸인데요. S&P500이 베어마켓을 탈출했다.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버리면. 이건데 아까 얘기처럼 지금 올해입니다, 올해. S&P500의 모습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6.1%, 두 번째 11.1%, 세 번째 7.1%, 지금은요, 네 번째인데 3,911포인트까지 올라갔죠? 왜 그러시죠? 아니, 혹시 베어마켓을 지금 다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카운팅이 되는 겁니까, 혹시? 만약에 베어마켓 들어갔는데, 평균 289일이 걸렸다더라, 회복기간이 얼마나 걸렸다더라, 과거에 어떤 역사적 통계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왔다 다시 나온 건. 이제 끝난 거죠. 카운트 안 합니다. 카운트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면 그때부터 다시 카운트 돼서 이어지는 기간을 파악하는데, 실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쨌거나 올라온 건데, 이게 이번에 얼마나 올랐는지 혹시 모르시죠? 바닥에서. 한 7.7%가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계산 프로까지 빠져나. 장중에 저점을 찍냐, 종가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적어도 한 6, 7%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네 번째 낼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쭉 갈지, 다시 내려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네 번째. 다시 빠질 거냐, 앞으로 올라갈 거냐. 사실 오늘 이게 저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다음 페이지, 제가 한 번 과거에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이거 보시면, 일단은 올라간다고 보는 분들의 의견인데요. 지난 1분기 때 보시는 것처럼 막판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무려 12%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2분기도 올라가지 않겠냐고 하는 게 근건데, 이거는 뭐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많은 아이비라든지 큰손들이 보통 분기발에 가면 주식을 교체만 한다는 거거든요. 그때 주가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 같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6%밖에 못 갔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간다고 그러면, 한 두 배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물론 1분기까지 올라간다고 감안했을 때,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만, 혹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기 때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는 올라갈 것이다. 하는 부분들. 저거는 뭐,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이건 진짜, 이건 정말 근거 없는, 그냥 숫자를 갖고 보는 것 뿐입니다. 이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고요. 1분기 올라갔으면 2분기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는 진짜 가벼운 얘기니까 넘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것도 하나 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 봤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6개월 동안에, 전 6개월 동안에 많이 빠졌을 때, 다음 6개월 동안 올라가는 모습이 컸다라고 보는 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6월 21일까지, 21편다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보통 15% 이상 많이 빠져 있는 걸 한번 조회해 본 거거든요. 100년 동안의 모습인데, 이렇게 많이 빠진 게 올해인데, 1970년 이후로는 없었네요, 심지어. 그렇죠. 엄청, 여러분들 이 기록은요, 우리 체포고님 태어나지 않았죠? 태어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자료고, 기록입니다. 그래서 기록적인 하락은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다음에 그 나머지에 보시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져서, 평균적으로 약 23%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미디언값이 약 15%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에는 좋아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통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게 또 의미가 있냐? 제가 왜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냐면, 올해는 전망을 통계가 다 틀렸거든요. 이것도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요, 이거는 평상시에, 많이 빠진 것 같은데, 평상시의 모습인데, 100년 동안의 모습입니다. 28년부터 보신 건데, 전반적으로 딱 보게 되면, 1년 치를 딱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물론 굴곡이 있으면서 올라가지만, 지금 딱 여기 와 있습니다. 24일 날. 여기 와 있는데,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에다가, 추위에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으면, 올라가는 게 맞다. 평상시에. 앞에 본 이 그림은, 안 좋았을 때 모습이고요. 이거는 평상시에 모습입니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통계를 보시게 되면, 물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이것도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의미가 없겠죠?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그냥 통계니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은 이건데, 제가 보여드린 그림이죠. 위에는 닷컴버블 때, 위에고요. 아래쪽이 리마스트 때 모습인데, 역시 닷컴버블 때 6번의 랠리가 나와줍니다. 첫 번째 7.7% 쭉 해서 나와주다가, 네 번째부터 21%, 20%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 다음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과거치를 보게 되면, 금융위 때 역시 5번째 랠리가 나온 다음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럼 최소한 5번, 6번이 찍고 나서 바닥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빠진 기간에는요, 지표도 좋아져야 되고, 침리도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심지어 회복, 입회에서까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이 좋아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당경에 나오겠습니까? 6개월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역시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저희 지금에 필요한 건 뭐냐, 숫자가 필요하죠, 숫자. 고점을 찍었다는 숫자, 어떤 고점입니까? 물가에 대해 정점을 찍었다는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이지 않으면, 저는 아직까지 짐 바닥이 아니다, 라고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뭔가 폭발적인 어떤 상승이 보이지 않아서,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최파구님이 말씀하실 때, 뭔가 이렇게 U자의, 뭔가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U자로 터내서 올라가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U자의 과정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직 저희가 알고 있는 악재가 하나라도, 제대로 풀린 게 없긴 하잖아요. 중국의 부양책, 그거 빼고는. 당장은 일단 6월 30일, 6월 30일인가? 내일인가? 내일인가 아마 PC가 나올 거예요. PC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제가 다시 한 번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이제 금리인데요.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옅은 노란색이 작년 9월 달에, 그 다음에 짙은 노란색이 작년 12월 달에, 이 약간의 고등색이, 약간의 밤색? 약간의 황색? 똥색? 이런 겁니다. 작년 3월. 지금이 6월이거든요. 계속 올라가는 금리 상황. 많이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안 좋아집니까? 테크 쪽에 상당히 좀 안 좋은 거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지고 있고, 반대로 GDP는요, 거꾸로 똑같이 보십니다, 거꾸로.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럼 경제가 좋냐? 좋지 않다. 금리에 고점 찍었냐? 아직까지 모른다. 모른다 맞겠죠? 그 다음에 물가 찍었냐? 아직 모르죠? 그렇죠. 상황이 그렇다고 보시면 될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제가 지난 번 질환주였죠? 보여드린 그림이 이건데, 개인 분이 겪고 있는 센티먼트가 다시 한 번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18.2%. 제가 부사님이 갖고 나오신 것 중에 저런 걸 보면, 그래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과거에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도 있을 거고, 전쟁도 있었고 했는데, 다 저기 밑에 바닥에서 찍고 다 올라갔잖아요. 저걸 보면, 끝에까지 왔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올 때까지 온 상황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렇죠. 일각에서는 또 심리가 뭐가 중요하냐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 동의하는데, 소비자 심리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미시간 대학에. 그럼 그거랑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왜냐하면 이제 소비가 죽었냐? 죽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 전문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소비 정말 안 좋은,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지만, 소비하는 것이죠. 이것도 보시게 되면, 개인분들이, 야, 혹시 증시 어때? 그러면, 정말 안 좋아? 하면서 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박종원 팀장한테 담배 어떠냐 물어보면, 담배 안 좋지 하자면 피잖아요. 안 좋은 건 저 옆에 안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렇죠.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담배 좋냐고 물어보시죠. 담배, 엄청 좋아 이거 피면, 담배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입에서 냄새 나고, 엄청 좋다. 그다음에, 사실 좋은 게 별로 없죠. 피할 때도 안 느꼈지만. 목도 아프고, 또 가슴이 답답하거나, 체평언님 안 피었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단점이 있지만, 하지만 피잖아요. 딱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 꼭 심리가 빠졌다가, 물론 장미 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증시가 안 좋지만, 투자한다는 이런 느낌을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심리도 안 좋아지고, 일단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지난주에 올라간 종목, 이런 종목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딱 같이 보시면 좋아요. 일단 전기차,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테슬라부터 많이 올라가는, 특히 샤워풍, 뉴호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25%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맨 위에 올라간 게 뭐냐면, 노블럭스가 35%가 주간에 올라갔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또, 애완용품 소명업체인 취이가 33%, 유니트가 31% 쭉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에 대한 약간의 냄새가 납니까? 어펌, 중간에 있죠? 어펌, 이런 기업들,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기업들 어떤 약간의 냄새가 납니까? 중소형 성장주들. 그렇죠. 돈 없는. 성장하는데 돈이 없는 기업들. 이런 냄새가 나죠? 이런 기업들이 올라갔다 그러면, 과연 이런 기업들이 올라간 이유가 뭔가? 혹시 이런 기업들이 진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인 건가? 아니면 적어도 이런 기업들에 대한 아이비들의 의견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 건가? 실제 개선되는 부분이 나온 건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박종원팀 요즘에 국물 많이 하셨을까 아실 것 같은데, 물론 왼쪽에 있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조금 다소 뭔가 좀 좋아지는 게 있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냄새가 안 풍기는데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다시 같이 한번 보시면, 자, 한번 노블러스 보겠습니다. 노블러스 보시게 되면, 최근 투자견을 보시게 되면, 보위견, 매도견을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주관은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EPS가 어떻게 되냐? 땅을 치고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작년까지 모습이거든요. 물론 성장주 말씀 맞죠. 왜냐하면 매출은 성장하고 있으니까. 외형은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으로는 상당히 곰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노블러스 같은 경우에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당장에 좀 이익 마이너스가 개선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이런 기업이 노블러스입니다. 그런데 많이 올라왔죠. 그다음 볼 건데요. 어펀홀딩스, 역시 할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최근 투자견이 언더퍼품으로 보여주고 있고, 15달러로 보여집니다. 15달러면 여러분들 작년에 말이죠. 이 어펀이 뭔가 다른 큰 기업과 제외한다고 할 때, 주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높았을 때? 한 40 몇 불 아니었나요? 160달러였어요. 160불이었어요? 160불짜리 주식이었습니다. 그때도 진짜 할부 기업이 뜬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컸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블록 같은 기업들이 이런 거 손잡고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나왔던 시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신용카드 있는 분들은 쓰시지만 없는 분들은 이런 거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모습입니다. EPS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률이 거의 70, 80%가 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난주에는 약 90% 하락했던 건 약간 반대한 거로 보시면 딱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기업들이 투자금이 올라간다든지, 못 붙이고 올라간다는 거, 기사 못 찾습니다. 요즘에 사실 제가 저런 종목들을 모아뒀어요. 이렇게 엔티스에다가. 그걸요? 중소형 성장주들만, 얘네들을 한번 제가 보고 싶어서. 물론 이제 좋은 종목들은 따로 몰아놓고, 저런 모아서 제가 이렇게 딱 보는데, 뭐가 조금 좋으면 막 15%씩 올라갑니다. 그냥 시장 좋았다. 급등? 조금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가 3%는 거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5% 빠졌다. 쟤네들은 10%씩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변동폭이 너무 심하니까, 저런 거에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한번 투자할 때 단타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들어갈 때 10%, 20%씩 너무 쉽게 올라가니까. 물론 시장이 정상화되면, 어폼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잡으시면, 지금 잡으시면. 물리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지금 잡으시면.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우리가 시장에 대한 바닥을 찍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빅테크들이 실제로 바닥을 찍고, 뭔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막내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막내 따라 붙어, 끝에 따라 붙어 친구들이 먼저 따라 붙은 모습이 나와줘서, 이거는 그냥 너무 바닥에 근접하다 보니까, 매수가 몰린 게 아닌가, 혹은 쇼커버링이 나온 게 아닌가 정도를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시고, 다음 페이지분은 좀 더 확인해지는데, 다음 페이지 그림이 일단 스몰캡 포워드 PR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S&P 600 보신 거 있습니까? S&P 600. S&P 600. 이게 소용주 지수거든요. S&P 600. 소용주, 물론 이 소용주는 아닙니다. 앞에 봤던 기업들이 여기 포함되지 않죠. 여기가 포함되고 엄청 좋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나마 소용주 중에서. 이걸 각과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S&P 600이요, 지금 12.8배로 포워드 PR입니다. 거의 뭐. 40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몇 년도입니까? 한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 다시 내려가 있어요. 리마 사태 때만큼, 아니면 팬데믹 때만큼 빠진 거거든요. 저걸 보면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 보면 어파만 달리 보셔야 돼요. 이건 S&P 600이니까. 약간의 공식적인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달리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비수문화 친구들이 많이 빠졌을 때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게 맞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제가 물론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심심해서, 너무 심심해서 다른 유튜브를 봤어요. 봤더니 막, 인플레이션이 꼭지 찍었다.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밀도, 콘도, 다 동치부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찍어서 막 올라오고 있다. 그다음에 이런 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바닥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반대를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개인 분들이, 한 번 딱 들어갔다가 높은 수익을 한 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올라오는 거. 아까 말씀드리면 보통 급등하잖아요. 그런 거 노리시고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린 거고, 볼 의미가 없다고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S&P 600 있고, S&P 500과 400과 혹시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 번 구분해 드릴게요. 보여드립니다. S&P 600이 소용주라고 말씀드렸죠? 소용주가 지금 심볼이요. SPSM입니다. 제가 이걸 또 가져온 게, 이게 지금 주가가 36달러거든요. 조금 싸게 미니 버전을 만드는 게 있어서 갖고 온 겁니다.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과거 팬데믹 전체 수치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수익이 남아있습니다. 다 까먹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S&P 400이 중용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S&P 500이 대용주니까 S&P 600이 중용주, 400이 소용주라고 생각해서 그게 아닙니다. S&P 400이 중용주인데 이건 거의 붙어가려고 하는,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습니다만 붙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심볼이 SPMD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SPLG가 S&P 500을 추정하는 미니 버전인데 이건 대용주죠. 조금 남아있죠. 그래서 S&P 500 투자하실 분들은 SPLG에 투자하시면 좋은데 역시 45달러를 보여줘서 혹시 여기에 나는 중용주 좋아한다, 대용주다, 소용주다 그러면 알아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유 있는 게 가장 대용주가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이왕이면 대용주가 좀 나아 보입니다. SPLG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붙어있는 게 이거, 중용주가 많이 붙어있죠. 제가 중용주에 붙어있다 싶어서 찾아봤더니 별단계서가 없더라고요. 각자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P 500, 그다음에 400, 600까지 보시면 끝날 것 같고요. 합쳐 S&P 1500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투자하시면 어떨까라고 잠깐 말씀드렸고요. 넘겨보시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가져본 표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난주에 6.4%가 올라갔죠, S&P 500이. 그 전전전전주에는 6.6% 올라가고 다 통해냈죠. 3주간에 걸쳐서 다 통해냈고 더 많이 빠졌죠.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전전주, 3월달의 얘기입니다. 6.2% 올라가고 그다음 주에 1.8% 그다음 첫 번 올라갔다가 다 통해냈습니다. 저 때가 이제 세파구님이 불안하다. 불안하다? 기분 나쁘다. 언제였죠? 저 3월달, 3월달 상승 때. 기분 나쁘네요, 진짜. 3월달 상승 때 제가 기억나는 게 테슬라를 700불 정도 사서 한 1000불 정도에 한번 팔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팔 때 다른 분들 욕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가는데. 2배 3배가 왜 팔았냐. 그런데 그때 제가 사실 내심으로 시장이 좀 너무 서두르는구나 느낌을 받긴 했었거든요. 3월에. 그때 너무 불타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가면 이게 정을 맡더라고요. 그렇죠. 모난 돌이 정맞는다. 그런 식때문이 있는 거죠. 제가 왜 해버리는 거냐면 여러분도 6% 이상 올라가도 까먹는 거 하루 이틀이면 다 까먹습니다. 한 주, 두 주면. 다 까먹고요. 더 많이 빠집니다. 보시는 건 다 증명해드리죠. 보이지는 않습니까? 다 까먹기 때문에 여기서 까먹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진짜 정점에 대한 숫자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숫자가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지만 금리 이상의 정점을 찍을 것이고 그래야지 비로소 나오는 게 진짜 바닥이 아닌가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많이 맺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엄청 많이. 이때도 엄청 많이 맺었을 것 같아요. 진짜 바닥이 아닌가. 물론 저도 거기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진짜 말려서 말렸어야 했는데 저도 헷갈리는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맺었을 것 같고 이번만큼은 조금 더 한번 기다려보자.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 과거에 아까 말씀하신 금융위기 때나 닷컴법일 때 5번 내지 6번의 어떤 반등을 이후에 바닥을 딛고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제 네 번째니까 거의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는 왔다. 지금 만약에 다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모아갈 타이밍은 과거의 어떤 사례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혹시 여러분들 정리식으로 매수하는 분들한테 아무런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매수하시면 언제든지 매수하면 돼요. 매월마다 매수하실 분들 또 급여가 쭉 들어오시면서 그런 분들 매수하시면 되고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걸 이길 사람은 장사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에 팍팍 들어가실 분한테 하는 얘기고 한 번에 팍팍 들어가시는 분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크게 물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들어가는 이 타이밍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틀렸다고 해도 이번 타이밍에 한 번 진짜 바닥을 한 번 찍는 걸 보고 바닥의 시간을 보고 한 번 들어가 보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100만 원씩 투자하신 분들은 저는 진짜 지금 이렇게 좋은 시장 없습니다. 지금 들어갈 때는. 왜냐하면 100만 원씩 딱 투자하면 그게 딱 평균화 되면서 좋은 투자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 많을 거냐 아니면 팍팍 들어가는 게 많을 거냐 하신다고 그러면 좀 팍팍 들어가는 게 많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왜 올라갔냐? 왜 올라갔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금리 이상에 대한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기대치. 예상치. 그다음에 금리이라는 예상치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선물처럼 마치 움직이는 겁니다. 표를 보여드리면 이 노란색 박스 친 게 FNC 저는 금리 결정이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때 막 올라갔죠. 엄청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 보였죠. 그다음에 지금은 완만하게 내려가는 예상치입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내려가는 그 심리가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다음 달 75P 하겠지. 그다음 9월 달 50P 하겠지. 그 정도까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올리겠냐 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100BP 이렇게 안 올리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 75P도 엄청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분도 75P 인상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늘 낮자 71%에 지금요. 10명 중에 17명은 그렇게 이상할 거라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75P 지금이나 우리끼리 얘기하죠. 75P를 올 초에 얘기했다 보세요. 몇 번 얘기하지 마. 난리 나고 박성호 팀과의 체포고 다 방송 그만들어 장우선포터 그만들어 나오지 마라. 너희들이 무슨 전문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다 인지하죠. 심지어 9월 달 50BP 다 인지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심리는 그걸 이해하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내년도에 말이죠. 내년도에 말이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올해는 많이 올라가겠지만 내년 초가 되면 한 번 정도는 금리 하겠지라는 그런 약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심리가 좋아진 거고 그걸 시장에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라고 보시는 게 그나마 제가 찾은 논리 중에서 맞는 게 아닌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조금 엇나가는 그런 모습뿐 하나 데이터에서 가져온 건데 재미난 그림입니다. 보라색이 2002년 닷컴 보물 때 그림이고 최근에 같이 닷컴 보물 때 그림을 비교해서 같이 가져온 건데요. 올해가 주황색 올해의 모습입니다. 같이 가다가 지금 이 주황색이 딱 삐죽고 올라가는 어쩜 이렇게 비슷하냐 비슷하죠. 비슷한데 여러분들 ARKK 제가 요즘 안 보여드리죠. ARKK는요 닷컴 보물과 똑같이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준 겁니다. 정말 판박일처럼 같이 가는 모습 보였거든요. 끝났고 지금의 모습 같이 비교하는 건데 지금 크나큰 이변이 이때 일어나고 있어요. 일쭉 올라가는 이거거든요. 이게 탈출하는 그런 모습 보여져서 이걸 한번 기대해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테크니크나 분석하시는 분 중에는 이거 맞는다고 그러면 다시 반대가 가능한데 아직까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 아까 보여드린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벌써 벌써 30분이 됐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했네요. 쳐주시죠. 한 50분까지 잠깐만요. 받으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아쉬움 약간 아닌가요? 약간 좀 다시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번 해볼래? 한번 그냥 출발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장불함인 거 아시죠? 낙장불이? 아는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대로 가면 나쁘지 않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좀 보여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바로 별로 기사가 없어갖고 바로 맵을 좀 보고 아까 못 본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좋은데요? 오늘 녹색불을 켜고 있어서요. 나이스. 오늘 뭐 나쁠 게 없고 여러분 오늘 테슬라가 벌써 2%씩 올라왔네. 테슬라 요즘에 전기차가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어차피 또 중국 전기차가 워낙 많이 가는 바람에 좀 뒷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그 여러분도 오늘이 장 끝나고 뭐가 나오는지 아실 적 뭐가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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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아까 박상현 이사를 박상준 이사군요. 제 후배 중에 박상근욱 되는 이름이 많아요. 박상준 이사가 제가 제대로 가르쳤었으면 오늘 나이키를 얘기할 것 같은데 오늘 엉뚱한 얘기해가지고 하여간 나이키 여러분들 오늘 장 끝나고 나이키 시작이 나오는데 궁금하지 않으시겠어요? 나이키가 엄청 많이 빠져있어요. 30번 이상 빠져있어요. 한 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리뷰하면서 그렇죠. 제가 주가 많이 빠져있어요. 나이키가 엄청 많이 빠져있는 바람에 한 번 해주면 좋은데 못해가지고 다소 아쉬움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오늘 장 끝나고 나이키 나오니까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다른 건 의미가 없고 일단은 저기 에너지 관련이 올라간다는 거 석유 관련 기업들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지난 번에 빠졌지만 보시고 일단 못 본 거 다시 마저 보고요. 오늘 끝내겠습니다. 저는 여기 삐작이 삐작이 나간 게 일단 다시 이거를 틀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길 원하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모르겠고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만 올라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유가 6월 30일 날 PC가 나오죠. 물론 PC는 꺾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코어 PC 얘기고 헤델의 PC는 아직 안 꺾였습니다.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8일 날 6월 공식표가 나옵니다. 너무 잘 나오면 또 금리 이상을 올리는 효과가 되겠죠. 7월 14일부터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적을 보셔야겠죠. 그 13일 날 또 6월 10회가 발표가 되고 27일 날 금리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 보시면서 지금 아직까지 바닥을 치웠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적어도 6월 30일 날 PC는 꼭 보시라고 다시 한 번 조언드리고요. 옆에 있는 그림이 그나마 이걸 보셔야 되는 이유로 말씀드린 건데 실적이 말이죠. 실적 EPS가 단계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점점점점 0에 붙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실적이 감소하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환에 대한 효과 달러 강세 효과 그 다음에 서플라인 체인의 문제 여러 가지 섞이면서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거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실적과 여기 나와있는 이 지표를 같이 보시면서 뭔가 하나라도 바닥을 찍은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진짜 바닥을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바닥을 지연시키면 어떨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적어도 PC라 CP라도 찍는 걸 보고 한번 투자해보자.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그림이 뭐냐면 그러면 지금까지 장이 빠지는 데 있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업들의 실적을 빠진 기업이 있냐 없냐라고 보이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 엔비디아 한번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한 정보가 엔비디아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최근에 빠졌다고 물론 아직까지 2분씩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적이 혹시 내려간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바로 보여드리면 이런 기업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까 그런 기업들이 아니고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엔비디아 EPS인데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팬데믹 이후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근데 내려간 게 뭐냐 퍼가 내려갔고요 퍼가 내려갔고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주가 PLR가 주가밖에 내려가지 않고 EPS는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찍는다 그러면 찍는다 그러면 종목 산다 그러면 이런 기업 사는 게 맞다 지금은 엔비디아 같은 이거 사는 게 아니고 저한테 이제 사라고 하면 또 분명히 이거 딱 떼갖고 장호석 158불입니까 지금? 지금요? 엔비디아 지금 150 이건 그 저기 지난주 그림이니까 지금 160 얼마 아닙니까? 170입니까? 엔비디아 169불이네요 169불 어쨌거나 여러분들 장호석 샀다가 6월 27일을 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6월 27일 이런 기업들 169불 잠깐만요 169불 이런 기업들을 찾아보자 한번 찾아보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물론 다음 실적 때 꺾일 수 있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겨우기에는 반등할 때 조금 올라갈 것 같고요 만약에 실패하면 실패해도 이런 기업들에 물려야 되는 거죠 엉뚱이 물리는 게 아니고 아까 보여드린 노블록스라든지 물론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니까 돈을 못 버는 기업들에 투자할 거냐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할 거냐가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다른 게 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들어가자마자 축적 올라가는 걸 얼마나 원하시겠냐 저는 그 기분 10분 이하입니다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저희는 뭘 하는 거냐면 딱 차에 타면 꼭 출발하는 차를 타는 겁니다 꼭 출발할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차에 타면 출발 시간은 모르는 거예요 나머지 여러분 타면 바로 출발하기 원하겠지만 그게 1년이 걸릴지 얼마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출발할 차에 탔지만 뭔가 좀 빨리 출발할 차에 타야 되는데 그날 빨리 출발할 차가 이런 이익이 증가한 차다라고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오늘 어쨌거나 여러분들 워낙 그런 논란이 많아갖고 어쨌거나 바닥인이 아니라갖고 오래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한번 오늘의 지수를 보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바로 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색깔이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진짜인가요 이거 너무 바뀌어서 진짜인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이것도 한번 더블 체크해볼게요 갑자기 갑자기 너무 바뀌어서 혹시 여러분 두 개 중에 하나면 맞겠죠 핀비즈 같이 보겠습니다 핀비즈 맞아요 마이너스 맞습니다 다시 좀 불러드리면 SM500 0.22% 하락이고요 다우가 0.09% 하락 나스닥이 0.4%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방 또 급반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1시간 좀 지나고 보셔야 되는 건 그러니까 초반 모습이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맵도 전부 다 또 금방 금방 또 단풍이 되었네요 금방 빨간색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또 2%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조금 안 좋은 기사가 나와준 걸로 보이니까 이건 아침에 아침에 또 제가 안 나오는군요 밤에 말씀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았다 지금 한 7분 지났는데 좋았다가 또 금방 또 알겠습니다 월요일 저희의 마지막 시간을 꾸며주신 미국 주식 임시사 장우석 부사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고맙습니다 시작은 일단 소폭 올라서 시작했다가 또 다시 급반닥 다시 지금 고점 대기하여서는 마이너스 1% 변동성은 크긴 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지수가 3% 넘게 올랐잖아요 지난주 3% 넘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반발 또 매도세가 차익 실험 욕구가 클 거고 사실 스타트는 지난주 금요일 강하니까 기대성 매수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겠죠 지금으로 봐서 방향성을 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어렵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여기서 차익이 나는 사람이 있나 있어요 저 정도 매매를 하는 건 너무 지나친다는 그렇죠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직은 시장을 봐야 될 때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채팅창 저희도 보고 있는데 뭐 여전히 시장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 추이가 아주 불안한데 시장이 마냥 하락할 건데 왜 벌써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면 정말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늘 현재 시점에서는 미래의 시장 추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정답을 누가 알겠어요 미래의 사건이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래의 사건이니까 늘 추정하다 보니까 현재를 잘 관찰하면서 미래를 그냥 바라보는 것 같고 이제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늘 선반영하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전기가 전쟁이 장기화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시장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한 100가지지만 알고 있다면 시장은 한 10만 가지 정도 정보를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주체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악재나 뭔가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또 뭔가 재료가 있어야 시장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은 시장에 반영되어 있고 반영했고 그러면 더 끌어내릴 재료가 나올 거냐 아니면 거기에서 약간 해소될 만한 게 나올 거냐 하는 건데 저는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지금의 시장 하락을 만든 원인들이 과연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말씀드린 게 결코 아니고 어쨌든 문제가 발생했고 원인이 발생한 시장이 하락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원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될 거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질 거냐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는 시장에 반영한 거니까 지금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재료들의 추이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따라 시장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을 예단해서 상승에 강하게 베팅한 건 하락에 강하게 베팅한 건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 시장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잘 봐야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채파건님이 말씀하시니까 금융위기 때도 리만브라스업 터져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야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건드려야 되나 이런 공포고 심리에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뭐부터 좀 고치면 되겠다라는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좀 우러나오면서 이제 어떤 선반영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이제는 뭔가가 조금 좀 라인이 좀 보이는 선이 좀 보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조금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라인이 좀 보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선반영이 먼저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키가 되고 있는 요인들 전쟁, 노플 인플레이션 그리고 여러 노이즈들 이러한 것들이 장기화 될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적 문제가 지나서 피크를 짓고 꺾여갈 거냐 의견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을 알 수 없지만 물론 저의 개인의견은 특히나 인플레이션 같은 이슈 전쟁 같은 이슈가 한 두 달 내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1년 후 2년 후로 본다면 지금부터는 상황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1년 2년 후를 봤을 때 시장이 지금보다 더 힘든 구간일까 저는 아닐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게 정답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래의 사건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한 주 이제 저희가 또 시작을 하겠고요 오늘은 변동성이 좀 크지만 내일 또 9시에 제가 또 글로벌 라이브에서 또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편 누구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작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 나는 그건 되게 증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돼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는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